생신 축하드립니다 선생님 어제 원래 방송을 킬까 했었는데 약간 괜히 조금 그래 보일까봐 안 켰어요 지금 여기 계실런지 모르겠는데 어제 너무 고마운 분께서 후원을 또 해주셨는데 방송 안 켤 때 해주셔가지고 이거예요 이거 감사감사님이라는 분께서 진징 눈나 사랑해도 되는 걸 허락해주세요 사랑은 하셔도 됩니다 고백은 하지 말아주십시오 상처를 받으니까요 채널명을 퇴근 버스로 정한 계기가 있나요? 채널명의 유래래 그러니까 바야흐로 약 한 4년 전 제가 집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가 출근 전이었어요 유튜브 이름을 뭘로 할까 막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블랙 펄이니 뭐 흑백 두어 뭐 이러면서 뭐하지 그랬었는데 그 외 출근하기 전에 드는 생각이 있잖아요 아 퇴근하고 싶다 너무 퇴근이 하고 싶은 거예요 출근도 안 했는데 퇴근이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퇴근 관련된 퇴근이라는 단어랑 관련된 이름으로 지어짓자 왜냐면은 이 20대 30대 모든 사람들이 다들 출근을 하는 사람이면 퇴근이 정말 마려울 테니까 그래서 퇴근을 넣어서 하자 해서 처음에 퇴근 중 뭐 퇴근하기 뭐 이런 거 막 이런 거를 막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탈 것으로 가자 해가지고 퇴근 택시 퇴근 버스 이런 게 여러 가지가 막 나왔었는데 입에 제일 착 붙더라고요 퇴근 버스라는 게 그리고 무엇보다 퇴근 버스라는 이 이름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퇴근 버스로 정했습니다 아 추억만화 커버 자주 하시는 걸로 해서 투니버스 퇴근 버스 아니었나요 원래 퇴근 버스로 지어놓고 처음 꼭 뭐 할래 해서 나의 마음을 담아 이런 거를 하자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어 이거 투니버스 시대 아니여 괜찮다 야 투니? BUS로 가자 해가지고 투니버스가 된 거예요 원래 퇴근 버스가 먼저예요 많은 분들이 투니버스라서 퇴근 버스인 줄 아시더라고요 이준호님의 퇴근 버스라는 곡 너무 잘 알죠 옛날에 그 유튜브에다가 퇴근 버스를 치면 저희 채널은 안 나왔어요 퇴근 버스 채널은 안 나오고 이준호님 퇴근 버스로 도배가 돼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목표가 퇴근 버스라는 앞에 B&Y 안 붙이고 그냥 퇴근 버스 딱 쳤을 때 우리 채널 영상들이 나오는 게 목표였었죠 목표 약간 달성했어요 어떤 아주 감사한 승객분께서 퇴근 버스 월드컵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하려고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저번에 해보니까 32강은 좀 길었거든요 16강으로 좀 짧게 하면서 그 썸네일에 대한 좀 비하인드 같은 거를 좀 풀어볼게요 들어가겠습니다 너무 재밌다 뭐가 있다 상승 얘로 가자 진치님 지금까지 게이모스트는 요구르틴 오레이즈 커버하셨는데 다른 게임 삽입곡들도 커버하실 계획 있으신가요? 아 게이모스트는 왜 메이플은 빼시죠? 왜 메이플은 빼시는 거예요? 메이플은 게임 지금 안 해주시는 건가요? 어허 어허 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?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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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